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축산입니다. 애착목소리 봉달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코스입니다. 주차를 너무 멀리 했네요. 다음엔 더 줄여볼게요. 출발 지점입니다. 출발합니다. 골프장 옆길로 갑니다. 두께비 바늘이 날 찌릅니다. 아 이거 이거. 두께비 바늘이. 등산로 없어. 우리 등산로 없음으로 왔네. 우와 이리로 와. 여기부터 산행이 시작됩니다. 2.2km. 오따 갔다 옵시다. 1.3km라는 뜻을 인도를 얘기할까요. 직선거리? 직선거리? 망했네. 낯익은 곳이 나옵니다. 이름 맞더라. 라면 말고 뷰 맛집이기도 합니다. 주인님이 주무시니 조용하게 얘기해야 해요. 인도가 끝나고 본격적인 등산로가 나옵니다. 영화 이끼가 생각나요. 영화 이끼가 생각나요. 바람 조심하세요. 날락인지도 몰라요. 백화점 찌릿. 오 맞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업수로 추웠어요. 체감. 영화 시뮬리티. 다 왔다. 나 좀 쉴다. 화산합니다. 영양을 보충합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사랑하십시오. 다음엔 주차만 잘하면 3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